한국 사회는 정해진 길로 저는 갈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마도 공동 책임을 크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그리고 사적 영역보다 공적 영역으로 크게 학대시키는 세금 투입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겠죠 국민들의 어리석임의 결과로 공동 책임, 세금으로 모든 공적 영역의 학대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필연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공적 영역이 비대해지게 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채무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일은 뭐가 옵니까?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가 옵니다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냥 이게 우리는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만의 인간 사회는 사는데 그건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50보 100보인 거죠 한국 사회가 가는 이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착하게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냥 중간에 약간의 여러분들 뭐죠? 예 뭐 오르내미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선되고 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실비실 하잖아요 무슨 정책 하나 제대로 실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 와 하고 하면 와 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5년 동안 폼만 잡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와 가지고 폼만 잡다가 다행히 폼만 잡다가 그냥 넘기면 괜찮은데 폼만 잡던 중에 또 뭐 어려움이 또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파리 특파원을 지냈던 조선일보에 한 분이 좋은 글을 실었네요 손진석 기자입니다 파리 특파원을 지냈던 아무래도 특파원을 지내면 이제 좀 시야가 좀 넓어지겠죠 예산 감축에 역공을 조심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예산 삭감하면 인기 떨어지죠 인간이라는 건 참새 같아 가지고 다음에 뭐죠 엄청난 영광의 시간이 오더라도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지갑에 이런 돈이 들어오다가 끊기게 되면 당장 뭐죠 막다른 골목의 이름들 차 안 개처럼 짓게 돼 있는 거죠 4년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1만 7,600개의 병상을 없앴습니다 공공의료원 같은 거겠죠 그들은 병원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작년 말 프랑스의 한 좌파 정치인이 이런 트윗을 띄웠습니다 대통령이 병원을 죽이려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병상을 줄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 조치를 한 겁니다 극심한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건 정치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구강력시 시장이 경상남도 지사 시절에 정말 대한민국의 선출적 공직자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문제를 두고 그렇게 지금도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정치는 도저히 하기 힘든 그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한민국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제가 2017년 이듬해에 예산이 428조 원이 됐다는 기사를 쓰고 파리특파원으로 갔습니다 4년 후 돌아와 보니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679조 원이 됐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4년 사이 이 정도로 재정 투입을 극복하기 늘리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좌파 집권계 빚 늘리기로 나라가 이청하고 우파가 정권을 되찾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우리도 그런 순환기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예산 감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맛을 들이고 나서는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 이만큼 심할까 하지만 마약 중독하고 비슷하겠죠 끊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손진석 기자가 이야기를 하네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예산 감축이 생각보다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배급이 멈출 때 순순히 물러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한 개처럼 짖을 것이다 개처럼 대들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에 자식 세대가 무슨 빚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 관계 없습니다 인간이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끔찍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는 할 수 있는 약탈을 하려고 하겠죠 세대 약탈이라는 것이 아주 보통 명사가 될 겁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가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자기 자식 고생하는 것은 끔찍이 뭡니까 피하려고 하겠지만 자식 세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약탈하겠죠 내 안께 노인연금 좀 더 주면 내 안께 건강보험 혜택 좀 더 주면 자식 세대가 죽어나더라도 뭡니까 그건 관계 나이 됐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극이자 비극입니다 저항은 생각보다 거칠고 조직적일 수 있고 동시에 돈을 주던 예전 위정자에 대한 향수가 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계속 위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런 사태를 오래전부터 예상을 했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이름이 틀린 것은 일본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다는 이야기를 모시의 베이드로 깊게 귀에 모시 베이드로 듣고 자라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린 시절도 뭘 배우고 자랍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거 보고 자라는 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세대를 약탈하는 겁니다 자식 세대를 한 수 있는 한 것 뭡니까 약탈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란 것은 지자리만 유지하면 땡이지 무슨 다음에 산수, 갑산으로 갈 값이 그런 건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냥 가는 길입니다 심지어 선거까지 뭡니까 손을 댔으니까 그냥 막장이라고 하면 막장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 막장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극한지로 갈지는 더 심해지겠죠 한국 사람들이 이러면서 가끔 속성이라는 것이 막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무슨 내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겠죠 이 이야기를 프랑스 파리 특파원 이야기를 듣고 여기 679조 원의 대부분은 뭡니까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40% 정도가 역대 정부의 모두 다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40%를 넘어서 가지고 50%, 60% 육박할 지금 채비를 다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독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박정도라님입니다 공짜 복지를 맛본 국민들의 예산을 줄인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맛들인 달콤한 유혹은 쉽게 잊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공짜 준다는 좌파를 지지하는 가분계인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 거들라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식과 손주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뻔히 가는 미래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의 여러분들 미래라는 것은 공동 책임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공적인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채무가 급증하고 생산성이 하나 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세대와 계층에 대해서 중과세가 일상화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터지겠습니다 터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레이다를 보니까 뭡니까 전교조가 그걸 했더구먼요 여론조사를 유치원까지 의무교육을 하자 좋죠 돈 얼마 들 겁니까 관계 나이 관계 없습니다 벌써 여론작업을 하네요 만 5세 조기 입학 대안으로 교사 95% 유치원 의무교육 찬성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전교조는 8월 19일 전구 유초중고교교사 540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치원 의무교육의 95.5% 공적 영역이 학대가 되면 뭡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망하는 거죠 공적 영역 사회 모든 영역의 공적인 영역이 학대가 되는 겁니다 의료도 공공화하고 유치원도 공공화하고 대학도 공공화하고 병원도 공공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도 유럽이란 나라들은 이유라는 울타리도 있고 그동안 조상들을 잘 둬가지고 벌어들인 국부도 좀 쌓아놨지만 무역을 해가지고 항상 매달 매달 무역 숙자 흑자냐 적자냐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에서 공적 영역을 비대화시켜 놓으면 그 사회가 경쟁을 할 수 있겠으니까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나 영국이나 무슨 브루셸이나 이런 나라야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더라도 다음에 부도 같은 걸 피할 수 있죠 그리스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나 대한민국은 남이 도와줄 데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엎어지기를 여러분들 주변의 국가들이 은근히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엎어지면 자기한테 다 일감이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철들이 없는 겁니다 공적 영역을 계속 평창시키고 생산성이 하락하고 공격을 시켜놓으면 뭐죠 또 그거가 비효율적이니까 아이들 또 사교육비를 가지고 교육을 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이 안 무너지고 베개 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여론을 조성하게 되면 또 곧 유치원의 의무 교육이 되겠죠 그럼 또 수십조 투입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집의 이름입니까 수조 수십조 수백조 정도라는 것은 나중에 빚을 지고 나면 이제 그냥 피눈물 흘린 날이 안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편익은 공짜로 누리고 부담은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가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될 겁니다 내가 책임질 건 없고 지금 이준석이 멘탈리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질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편익은 내가 누리고 상납은 내가 받고 욕은 윤핵관이 때리는 겁니다 욕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도록 하는 겁니다 편익은 공짜로 내가 누리고 부담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넘기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입니다 죽어봐야 죽은 줄 아는 거죠 골로 가봐야 골로 가는 거 아는 거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채권단이 국내 여러분들 경제 정치 모든 체제를 자지우자 할 때가 돼 봐야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22년 전에 외환위기 한 번 당했으면 된 거지 사람이 어리석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는 거 외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직접 뭡니까 당하고 낯선이 뭡니까 후회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채 증가 속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 다 부채가 증가했지만 40%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의 40%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노선이다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름들 딱 깨지고 나니까 기하급수주를 넣은 겁니다 기하급수주로 이것도 가장 최소한의 이런 부채입니다 연금여름 부채라는 것은 다 빼고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 빛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변곡점이다가 폭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위기를 겪거나 경험하기 직전인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푸른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의 우리 이야기로 하면 국가 채무 데이터입니다 GDP 대비 파블릭 대시입니다 여러분 이 82년 그 전까지는 한 30년 동안 그리스가 고성장을 했고 빛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나 될까요 20% GDP 대비 국가 채무가 82년 81년 무렵에 좌파 정부가 여러분 그리스 역사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먹는데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빛은 처음에는 산술적으로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국가 빛입니다 그리스의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냥 뭡니까 흔히 보입니다 그냥 요즘에 나라 문제를 걱정한 것이 아니고 30대부터 시작해 연구소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30대 40대 50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지켜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하고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그리스고 밑에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도 재정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태리도 저출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고령화 문제 이태리도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이태리는 비교적 좀 괜찮았습니다 급속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곧비 풀린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냥 다음 세대를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겁니다 모든 빛은 뭐죠 그냥 다 떠넘기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급속히 급속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결국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언제일까가 문제일 뿐이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막기는 힘들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술과 사상의 세계로